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미소를 연구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수지 선배님이 플로팅 미소라고 해서 하는 걸 봤는데 좀 이상하던데 제가 하니까 진짜 잇몸으로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아이디어 생겼어요. 아이디어! 지금 찍고 있어요! 빨리 찍고 있어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지금 암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김대 엄청 많았어요! 김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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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다! 어떻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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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지 니키님 체크 어땠어요? 괜찮아요? 완벽주의자 완벽이에요 완벽이에요 이 길에서 이 길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 순간들 북미 아 이거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제로의 선생님 성함입니다 저희가 호우 1위에 올랐어요 예 지금은 저의.. 어? 아이디 나와요? 나 왜 이렇게 삐진 사람? 나 밀었어 언제? 나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를 밀어? 그럼 비키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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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바로 꺾이긴 한데 간식으로 아 아 근데 봐봐 똑바로 생각해봐? 앞에서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안 믿어 딸이 사리하면 호떤이 호떤이 또 이거 진짜 죄송해요 나한테는 사과하는 것 같다 됩니다 행동으로 해? 호떤이 한 번 막 해달래요 12시 반에 들어가죠? 아 좋죠 차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저 좀 잘생기게 나오고 싶은데 아 농담입니다 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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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지금 첫 산업을 끝났고 두번째 산업을 하는데 스웻착입니다 이제 더 쇼에서 또 하는데 많이 기대되고 생각보다 텐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하고 노래 열심히 부르자 레츠고 왜 또 안방이 풀렸어 오늘 전 맨날 안광을 장착하고 있는 아이돌이라니까요 랩 그 원곡대로 안할게 프리스타일로 배틀게 어떻게 해 찌비찌비 찌빼 찌빼을 열어봐 찌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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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브에서 필더파 축하합니다 필더파 아 이렇게 또 미니 3지 필더파 1위를 보셔야 되겠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잘해서 보인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투표도 열심히 해주고 노래도 열심히 들어주고 사랑해주니까 다 이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초심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울면서 라이브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진짜 맨날 아침마다 우리 무대 보러와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저희도 열정을 다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스 그 에너지 받아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쌍통맞아요 세상에.. 정말 즐겁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순간들을 어렸을 때부터 꿈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즐기고 있고요 우리 제로즈분들 앞에서 무대할 때 이렇게 앞에 앉아서 진짜 너무 신나고 그 맛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릴라 줄라기를 잘합니다 아.. 많이 크게 했다 생각해보니까 늙었다 늙었어 형 저는 새로운 신발 하나 샀는데 이거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이게 바로 리키의 힘이다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넷 좋아 5시 5시 등반하려는 건데 응 아니 그니까요 자고 일어났는데 적어도 한 3시는 됐겠지 세게 봤는데 11시 진짜 아쉽게 됐죠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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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요의 사막이 끝났습니다 제로즈의 공헌법까지 열심히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하나왔습니다 여기 땅다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어 Fat cem 어 나 이제 특징을 넘어가 그니까 ky 당 yeah 예배 고기 공헌 한 조 동기 여기는 높음 괜찮은데? 네 김정아? 너 괜찮으면 뭐? 너무 재밌었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 나 또 하고 싶어. 다음 주.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 재밌어. 대화가. 근데 MC 너무 잘해. 매튜 친구 사겠네. 우리 성매튜 씨. 또 친구 바구니에 들어가겠네. 친구 바구니. 야 근데 센스 좋았다. 뭐요? 아까 가오님한테 그냥 1대1 만들려고. 아 그럼. 센스죠 센스. 아 근데 그렇게까지만 우출할 건 아니고 내 쪽.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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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닫다. 내 일 잘 먹어야지. 이거 잘 먹어야지. 아 이거 다 생겼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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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내 일 잘 먹어야지. 아 이거 다 생겼네. 세중한 공격 나와요 여러분 너무 나이 먹는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쇼칭 안 한다면 많이 많이 아파요 미래에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바 디 뱅뱅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운영 운영 오우오 오우 오우 리 Deus en trai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비티 재로그에서 무려서 만나보실수 있으니깐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수척먼 최대한 드디어어요 사누! 아까 사누 가기 전에 요젠 제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형! 이거 너는 망고 맛있던데요? 이래가지고 어! 따위바! 어머 이거 맛있어요. 야 따위보! 유진이 냉동 블루베리 좋아한단 말이에요. 냉동 과일 보면 한유진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보면 무슨 생각나요? 강아지. 근데 저는 약간 오리너구리? 극과인 것 같아요. 오린 걸 인제 인정하시네요. 근데 오리너구리!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녀석! 근데 사람들이 아까 오리너구리 태리 나왔어요. 오리너구리 태리! 이거? 아냐 아냐 그럼 보라파도 아냐 이거랑 진짜 톱탈라. 아 근데 누르소스까지 불면 인정! 그러니까! 약간! 약간! 약간 멍 때릴 때요. 아 아까 아까 아까! 아 봐봐요 제가 너무 피곤해! 그럼 이러거든요. 와 안광이 컨트롤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저 규빈이 닮은 거 보여드릴게요. 하윈! 잠시 꺼주실래요? 규빈이 약간 해주러! 네 인터뷰 리딩 이제 많이 하니까 종종 익숙해졌어요. 네 이제 너무 편해요. 오늘 진짜 이후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파이팅! 저는 더 볼까? 저는 더 볼까? 박건욱! 박건욱 찢었어! 박건욱 찢었어! 아니! 와 이게 뭐야! 뭐야! 귀여워! 귀여워! 아니 뮤직뱅에서 1등 한 게 대박이다. 자 오늘 추억! 파워 MC 1등! 영! 드디어 저희가 결성한 지 거의 1년이 넘어서 드디어 공중팔 등을 했습니다. 박수! 박수! 네 이렇게 저희 미니 30으로 컴백했는데 벌써 하나 3개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더욱 더 성장한 드로레이스는 다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드로레이스 감사합니다. 박수! 하우 형 이렇게 MC인 날에는 우리 1등 한 해! 너 1등을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하우 형은 또 한 Sing 하우 형이 또 한 컷 하지 않았나? 멋진 선글라스도 쓰고있는데 누가 더 배그 있던 게임인데 내가 제일 좋아했던 부분은 형 이거 classe 문 theology academy solving 기 pai 나 다음 앨범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더 파이팅을 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우리 리키는 어떠세요? 나 사실 그 제노스 투표하는 그 점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노스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같이 걸어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약간 이런 과정과 결과물이 둘 다 좋았을 때 되게 큰 힘을 받고 만약에 뭐 결과가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갔더라도 과정에서 제노스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수중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였든 어떤 행보든 함께하는 것에 의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노스의 소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